신녔네 이게 진정인데 오늘? 이게 진정인데 아니 진정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이게 신정의 실체입니다 왜요? 왜요? 맞아야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죠 들어오고 있다, 들어오고 있다 저희 첫 상호곡 끝냈습니다 이번엔 KBS에 왔는데요 KBS, KBS, KBS 구금경반성 한국방송 한국방송 비슷한 떠돌아닌다 우리 한 번도 뭐라고 하냐? 무슨 방법이냐고요? 아무튼 저희가 컴백을 해봤습니다 이 대기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여기 얼마 만이냐? 3년, 3년 아니요, 그거 했다가 왔었죠 온 때가 맞나? 온 때가 맞나? 신정의 형이랑 영화 근데 여기 안 썼잖아 여기 안 썼잖아 우리 저기 썼잖아 우리 그때 아무튼 여기 한 번 왔었어 그 영화 쇼 영화 했을 때 BTS 쇼 영화 했을 때 신정의 형이랑 여기 썼고 BTS 쇼 영화 했을 때 우리가 저 건너편 썼었던 건가요? 맞아 맞아 형, 온 다음에 하나 있지 않았나? 그 라고는 안 했잖아요 바이너마이트, 라고는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어요 오늘 되게 열심히 안 차렸구나? 형, 왔어요 혼자? 우리 라고 한 번도 산다고? 마음만 함께 했지 안 했어? 안 했어? 라고는 안 했어? 나 왜 한 거 같지? 아, 그래 그게 엄청 안 했거든 온라인 코스에서 라이크 안 해 여러분, 다 당부하면서 또 따라서 다 주세요 아, 밤마 양부해서 함성 돌리니까 좀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, 너무 좋아 형, 이런 것도 사야 해 가까우니까 마이크에 다 타고 들어오니까 와, 학생이 잘생겼다 와, 제이 형 축장 잘 춘다 춤을 안 췄는데요? 형, 진짜 말을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놀는데 없었으니까 약간 살맛이 났어요 어, 그렇죠 그렇죠, 맞아, 맞아 아, 뭐 이런 줄 알아요, 진짜 진짜 오케이, 놀란, 놀란 형, 되게 재밌었습니다 형, 그걸로 나왔어요 제가 뭐라 하냐? 썸네일로 나왔습니다 아니, 근데 딱 이것만 공짜로 뜬다고 나와봐요 나와봐요 아니,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가까이서 뭔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좀 소수의 이론으로도 하면 더 돌리는 것 같아요 아, 맞아요 사실 5만 명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, 약간 빨간 벗겨진 느낌 어, 근데 여러분 밭도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못 보시는 아닐텐데 맞아요, 맞아요 절반 이상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도 약간 처음 보는 느낌으로 저희도 처음? 어, 처음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얘기를 기회 못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아 그렇네요 보신 분들이 많아서 음악을 못 보잖아요 음악을 못 보잖아요 음악을 못 보잖아요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뮤직뱅크가 굉장히 떨렸고 뜨거웠고 수줍수줍했다 2년간 2년간 전이랑 정말 갈라지는 게 하도 없더라 여기를 진짜 대기심으로 그만 그러니까 이게 직접 먹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 까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런 것도 느끼니까 좋지 않은데 너무 좋아 뮤직 빽 빽 전화 안받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아 이거 나쁜 놈이네 솔직히 조금만은 못찾지 어 조금만 다른 방송에서 누가 조금만 바로 기다려놔 아니 여기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 가서 조금만 바로 기다려 튀어나와요 조금만 아이본들은 조금만 조금만 아 아미 여러분 어쩌셨어요 뭐라고요? 아미 아미 여러분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? 그 방송에도 다 나오죠 오신 한 300분은 여기 계실데 오신 오신 300,400분과 지금 못 오신 430 망명 오신 괴리가 크네요 430 망명 아니 30 망명 망명 일주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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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게 잘 나왔고 우리 앨범에 나왔잖아요 아 그쵸 맞다 뮤비도 나왔고 와 근데 나 뮤비도 약간 뭉클하더라 그래 우리의 역사가 담긴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늘 데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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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년에 한 번씩 해 아 그래 너무 들리는 거 나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 감정적이고 우울한 날 그럴 때가 있어 아니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우리보다도 많이 듣는단 말이야 엄청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위로가 되는구나 근데 진짜 제 친구들은 일반 공부하는 애들이 저한테 니네 노래 약간 진한게 있대요 진짜로 진한게 있네 진하네 진해 근데 그 찌만 못 알아들어 오늘 관심 많이 간대 오늘이 형이 주인공이야 진짜로 되게 신경 쓰이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할게요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활동 오늘 시작으로 또 두 분 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대형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뭐 뭐지? 대형 콘텐츠 우리 형은 벌써 나 뭐 아 형은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해 뭐요 아니 불안해 형은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고개를 고개를 저쪽 보고 한다고 나와 한다고 나와 한다고 나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태화 어 그거야? 아니야 태화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아직 하려면 얼마 안 나왔는데 안 나갔어? 내가 알고 나온 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1점이야 나왔어 나왔잖아요 1점이 나와 몰랐는데 몰랐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펫댄스를 좀 좋아해서 나는 뭔데 뭔 얘기하는 건데 아 패시 아 아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나왔어요? 아니 아니 1점 끄면서 나온 거야 1점이 나왔어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 어느 날에 이런 게 뜨고 이건 강조 아니에요? 뭐지?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? 이건 귀여운 게 아니야?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? 그 띠이 머리 뒤? 이거 회신 맞아 회신 맞아 아 나 봤어도 표해 아 내가 이렇게 회사에 대해 잘 안다 나 말한 줄 알고 얘기한 거지? 기대 기대 많이 기대할 그건가 어 기대 이걸 근데 만약 안 나왔으면 우리가 공개하면 안 돼 어쨌든 공개가 되면 그거 할 얘기는 말 거야 알았을 때 다는 못 나와야지 공개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다 못 나와야지 근데 아무튼 그거 하는 거야 그게 다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거야 각자 V에 한 번씩 기워 근데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매트 있잖아요 맞춰 그거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못 나가더라고요 뭐지? 나 둘 다 다시 들어봐요 아무튼 아무튼 진짜 편안하게 근데 진짜 다 쳐놓고 얘기했어 다 쳐놓고 다 쳐놓고 잠시만 거기까진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회식 그 말이야 오케이 하고 아미분들이 그걸 생각해 아무튼 자 오늘 앨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앨범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직 뭐 보니까 그 데모 버전들이랑 이런 거 데모 버전 사랑하는 거 참 어렵다 데모 뭐야? 애매한 사이트 아니 아니 죽 뜨는데 아니 흑간소연자 데모 버전 뭐야? 누구한테 김남주니주니 형 형 오늘 술 먹고 했잖아 형 형 나 그때 미성년자 아니었냐? 뭐래? 아무튼 아니 너 데뷔 때부터 미성년자 했잖아 데뷔 때부터 미성년자 했잖아 정신적으로 미성년자 제가 미성년자 했잖아 정신적으로 미성년자였잖아 정신적으로 미성년자였잖아 아무튼 야 데모 버전 한 번씩 다 들어봐 나 나 그거 진짜 풀리부터 듣는 건가? 온라인으로 안 풀렸죠? 온라인으로 아 그리고 나 그거 원래 얘기해 달려라 방탄 일단 그 초반에 아 야 그거 초반 미성년자 야 야 야 야 야 그거 내 가이드도 같이 올렸어 르르르르 그거였잖아 정신적으로 너 초반에 그거 해야 돼 아 나는 나도 나도 나 우리 통으로 올라고 네 자 이틈 뭐 네 저희도 이제 네 저 이제 체육이 좀 그런가 봐 졸리대요 나 12시면 자고도 어 근데 서른이야 그래 엘리스가 굳이는 이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직 엠카랑 인가가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와 이틀 장충이 장충 데이 기대 장충 장충 기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되게 애매하니까 왜 애매한 사이 애매한 사이 이거 맞네 아무튼 아무튼 우리 오늘 아무튼 아무튼 죄송해요 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여성 여성 제가 좀 취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앨범 많이 즐겨주시고 네 저희 이제 가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 둘 셋 Let's go 안녕 여러분들 김이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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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 국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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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상한 거야 아